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나 봐 자 본인 소개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예 저는 수동에서 사는 유상예입니다 아 수동에서 오셨어요? 네 수동에 어디 있는 거야 상당구에 있습니다 아 상당구에 저는 청주를 잘 몰라서 걱정이에요 빨리 알아야 되는데 6년 됐는데도 몰라 네 반갑습니다 유상예씨 하시는 일은 보세요 무슨 일 하세요? 전업주부입니다 아 세상에서 제일 고생한다는 전업주부님이시군요 네 제가 볼 때 전업주부가 아니라 집을 나온 분 같아 아닙니다 집 안 나오셨어요? 네 어떻게 수라의 자제분들은 다 출구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남매 듣는데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가셨어요 그럼 집에 계시겠네요 다 장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컸어요 다 컸죠 다 음악하고 있어요 음악이요 무슨 음악이요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우리 딸이 무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뭐하세요? 아 지금 음악 공부하고 있어요 음악 공부? 네 재즈 피아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?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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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처음 하는 거라 아직 떨리네요 떨려요? 네 아까 밑에서 안 떨린다고 내가 다 들었시오 네 떨려요 떨려요? 네 왜 떨려요? 아휴 얼굴 아주 예쁘게 잘 나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가봅시다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? 저 하늘의 별을 찾아요 글쎄 말해요 유진아 씨의 저 하늘 별을 찾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진아 씨 노래도 좋아요 그죠? 유진아 씨도 네 유진아 씨 노래도 아주 경쾌하고 아주 좋아요 가보도록 합니다 네 저 하늘 별을 찾아 별 찾으셨어요? 네 별 찾았어요? 네 오 별 찾으셨대 가보도록 합니다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? 갑니다 좋은 별 네 좋은 별 갑니다 근데 안 되잖아 오늘의 어느 곳에서 지친 몸을 쉬어 나 볼까 갈 곳 없는 나그네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 하늘을 이불 삼아 아미이스를 벽에 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잠이 드는 집시의 이세 아침대가 될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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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루가 가는구나 밤뼈를 친구삼아 불벌레를 벗을 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잠이 드는 집시의 이세 아침대가 될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아침대가 될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아침대가 될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아니 아니 그냥 뭐 바로 안되네 안되네 하면서 내려가신다 누가 안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아 좋구만 어 오늘 완전히 우리 평론가 선생님이 제일 기분좋은 노래들만 다 불러 음악다운 음악을 이야 오늘 너무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 더 잘할 수 있어요? 아니 지금도 굉장히 잘했어요 기가 막혔어요